설마 여기까지? 오오! 오오! 그래요? 한번 그럼 다른 서버 한번 가볼까?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서버는 어디냐 만돌린을 먼저 가볼까요? 정말 횡하네요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아 만돌린 서버 특징은 광장을 중심으로 스태츠를 세워놓으시네 이쪽에 한 파트, 두 파트, 세 파트 저쪽에 한 파트 자 한번 1채널을 가볼까요? 자 여기가 바로 가장 가장 핫한 곳인 1채널인데 허! 너무 저거 사람이 이렇게 저거 우표 써본 줄 알았어 이게 뭐야 이게 파티 창 뜬 게 6개 밖에 없어 만돌린 5채널로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5채널에 이제 그 초보분들이 거주하시거든요 아 distress 이럴수가 자 이 만돌린 서버에 친절감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퍼거스가 어디있는 앤까요? 이렇게 알려주면 거액 알려주실줄 대장간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북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아 이쪽이 아니군 아 죄송합니다 북쪽인데 아 남쪽이 저쪽이구나 또 남쪽으로 간다 해놓고 동쪽으로 가는 클라스 따라오신다 따라오신다 오 오 오 오 오! 설마 여기까지? 오! 아니! 이렇게 감동적이라니! 자 오! 이쪽 오! 이럴수가 이럴수가! 끝까지 쫓아와서 저를 바라다주는 이 인사 마비노기 아직! 우리 양심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마비노기 제가 사실 유튜브 로젠젠이라고 해요 기분 나쁘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아, 괜찮아요. 아, 우리 또 만돌린 서버 테스트 요정도만 합시다. 제가 지금 온대가 어느 서버라고 했죠? 제가 지금 하프 서버죠 야, 하프 서버는 약간 밀직형인데? 되게 슬프면서도 되게 짠하다. 여기가 끝이야 로젠젠이 하프 오신 나라 자, 여기 좀 많은 것 같아요. 오! 내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뭐야 아, 너무 슬퍼 하프 서버의 명물이 뭡니까? 하프 서버의 라이트 워크 아, 그럼 류트 서버는 로젠젠이 명물이겠네? 그렇다고 해줘 제발, 쟤 가요 쟤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 가 오지마 아, 나한테 말 걸지마 빨리 가 빨리 가, 좀 가 좀 가, 저희가 좀 어, NPC 같은데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대장간이라 써있는 곳에 미미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어? 뭐 거래를 거셨는데? 하프 서버 왜 이래야 슬퍼 왜 이래야 슬퍼 마비노기도 유튜버 누구 있나요? 하하하하 있긴 한데 가끔 보는 채널인데 과연 하하하하 우리 마비노기 너무 좋았어요 하프 서버 굉장히 훌륭했어요 자, 이번에 한번 어, 그렇죠. 그 서버죠 울프 서버 하치해오신 야, 뭐야? 울프 서버 더 많잖아 오히려 만돌린 하프 이거 울프 서버 무시할 게 아니야 이거? 내가 인심도를 체크할만한 지금 유저가 없다 취향이 jinestone 액 dat 야. 혼잡이야 전체는 이렇게 좋은 서버가 아니야 캬아 칭 보십쇼 디스 이즈 루트 이 다릅니다 이 느낌 이 신선함 이 사람들 발글바글함 이 보십쇼 이 초보들에게 자기들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서있는 고인물들의 모습을 보십쇼 하고, 어디서 누가 메테어로 쓰고 우와 자, 가서 2분이다 허거스라는 NPC 어디있는지 아시나요? 그건 애완동물이에요? 와 네네네 아 클리쿠타기 야 친절해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판별해본 결과 아직 마비노기 인심 아주 푸짐하다 물어본 분들 중에서 뭐 거절하거나 거부하신 분들이 지금 한번도 없잖아요 우리 마비노기 인심 죽지 않았다 마비노기가 바로 이런 게임이다 다시 한번 우리 도움 주신 다른 서버별 인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울프 서버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한